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고 그 결과로 더 많은 것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. 나눔을 실천하며 얻는 보람과 행복은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더 큰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김지민의 내가 좋아 보내드리겠습니다. 그렇게 말 없는 내가 나는 좋아 외로워 보이는 내가 나는 좋아 나는 좋아 그런 내가 나는 좋아 꼭 잡은 입술이 미워서 둘이 그렇게 말없이 걸었지 가슴에 피어나는 먼 날의 꿈을 끝내는 날 하지 못했어 눈썹이 너무도 미워서 둘이 그렇게 말 없이 걸었지 맘에 쳐봐 둥마 망설이다가 나는 끝내는 날 하지 못했어 그렇게 말 없는 내가 나는 좋아 외로워 보이는 내가 나는 좋아 작은 마음을 치 modulus 작은 마음을 치 akin게 Programm 말해 5개inci 맘에 쳐봐emand summon 감사합니다 젊은 날 Free 모든 날의 꿈을 끝나는 말 하지 못했어 눈썹이 너무도 미워서 둘이 그렇게 말없이 걸었지 마음에 접어둔 말 망설이 닫은 말은 끝내는 말 하지 못했어 그렇게 말 없는 내가 당신이 외로워버린 내가 난 좋아 작은 마음을 지켜 작은 뜨면 얼굴을 붉기고 말하지 그렇게 말 없는 내가 당신이 좋아 외로워버린 내가 나는 좋아 작은 마음을 지켜 작은 뜨면 얼굴을 붉기고 말하지 끝내는 말 하지 못했어 끝내는 말 하지 못했어 끝내는 말 하지 못했어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.